2월의 첫 거래일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프로의 시선, 미국 하락과는 디커플링 된 것으로 지수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체 이슈에 집중한 걸까요? 오락가락하는 시장 분위기, 성장주도 오후 막판에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흐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입니다. 어서오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사님께 첫 질문 드릴게요. 3월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사실 예상 밖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뉴욕장은 크게 밀렸잖아요. 우리 시장은 큰 충격보다는 2월에는 좀 다를까라는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보다 기업 밸류업 정책에 집중한 2월 첫날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업 밸류에 주목한 건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연속성이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는 3월 달도 동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말씀 전지 모르겠지만 점도표 관련돼서 3692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리고 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이번에 상당히 파울이 마음에 들었던 것들이 시장에 끌려가지 않고 본인이 어떤 속으로 목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전과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매파적으로 보였다. 시장에 기대한 부분들이 전혀 어긋났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도 동결하고 3월 달에 동결하고 난 이후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온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도 결국에는 테마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테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간다, 1년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프레알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 PBR.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주가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를 부양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실적이 좋아지든가 아니면 주주하는 척을 하든가 아니면 둘 다 하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인색해요. 주주하는 척 같은 경우 실적은 말거리가 안 되고 하는 척만 보게 되면 되게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어디나. 제가 항상 신선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PBR도 저는 테마 신선도라고 봐요. 프레알 숙제가 뭐냐면 그러면 주가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주하는 책을 해야 되고 배당을 해야 되고 자소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럼 일본처럼 한다? 일본이 이제 BOJ 할 때마다 ETF 얼마에 매수하는데 그럼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 기간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금수세 폐지라는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뭐 ETF 매수하는 거 좋아요. 그럼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금수세의 가장 핵심이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20% 양도세를 내는 부분들이잖아요. 아직 뭐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 그게 폐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20% 양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기간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법 개정도 없이 해라 그랬을 때 과연 따라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보게 된다면 아직 프레알 숙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시장이 거의 끝자락 왔다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끝자락이요? 코스닥이요. 하락의 끝자락이 왔다라고 봐요. 저도 차트를 좀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2022년도 1월달이 눈에 띄더라고요. 2022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가 1040포인트에서 850포인트로 한 20%가 수익 낙하를 했어요. 그런데 2월달, 3월달 바닥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때 당시에 앤솔적으로 쏠림 현상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그때 당시 유가는 130배까지 계속 갔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가 빠졌지만 2월달, 3월달은 안 빠졌어요. 바뀐 게 없는데 안 빠졌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것들이고 달이 바뀌게 되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달이 바뀌게 되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겼던 것들이 지금 뭐냐. 1월달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그런 현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2월달이 그렇게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 매수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요?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차장님이 또 대표님은 또 지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선물의 성격에서 바뀐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거로 해석했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방송에서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코스닥을 하드 캐리할 가능성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가 코스닥을?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2월달 같은 게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리해보자면 지수가 항상 이 수급주들이 많은 코스닥에 뒤처지는 그런 작년 하반기를 보냈다면 이제 지수가 전체 시장 코스닥까지 하드 캐리하는 분위기로 반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 근거는 선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을 들어주셨고 더불어서 코스닥에 그럼 계속 빠지느냐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대표의 의견 궁금한데요. 올해 1월 들어서 지금 한 달 지나고 나서 시장 경보 오늘도 지금 삼성생명 상방으로 VI 바로 발동이 되는데 한 달 동안에만 150건이 발동이 됐었대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1월 들어서 총선 테마, 정책주 이제 저 PBR까지 월말의 분위기가 계속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이런 변동성은 그럼 계속해서 극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이게 왜 그렇게 극심할까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는 항상 있었죠.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월 연초가 되면 또 이제 정책 이슈가 끌어주는 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또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도 총선이 있으니까 또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왜 그러면 이번에는 더 이런 게 심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한마디로 펀더멘탈이 안 되는 기업은 많은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은 대부분 다 부러졌고 서프라이즈를 나누고 나온 기업은 거의 극소수죠. 뭐 지금 실적이 그나마 탄탄한 쪽은 현대차, 기아 뭐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면 대기업 중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 고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실적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쏠림 현상, 수급 쏠림 현상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앞으로 향후 실적 개선 이슈 이런 걸로 종목이 좀 많이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아 이쪽이 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쪽으로 다 자금이 몰려버리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저 PBR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정태근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테마로 보고 있고요, 저도. 정책이 지금 든든하게 발표가 아직 안 돼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증시의 선례를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일본 증시는 2년에 걸쳐 대세 상승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갈 게 무엇이냐? 정책이 뒷받침되면 가능하다 이 논리인데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따라오면 안 되고 그게 일본은 서서히 갔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올려버리죠. 투심만으로? 기대감으로? 네. 그 자체가 이거는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이끌어내는 테마장이다. 그리고 이거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들이지 사실은 개인들은 지금 다 털리고 있죠, 물량을. 물론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본전 와서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물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올라오는 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저 PBR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평가라는 개념이 PB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가 아니라 PBR이 낮은 거는 그 회사가 안 좋다는 얘기죠.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수익 대비로 그렇죠. ROE가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벌었는데 주가가 반영을 못해주고 있으면 사실은 그건 저평가가 된 게 맞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는 당연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거 맞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부 정도 반영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하나손해보험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응급화제 이런 거 상한가 가면 그 회사들 보면 ROE가 안 올라오고 있죠. ROE를 올리려면 결국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ROE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을 줄여야 ROE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외국인들은 ROE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기아를 더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이따 자동차가 말씀드리겠지만 ROE가 뒷받침되지 않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도 저평가 됐다고 해서 저평가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거를 틈타서 자사주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업들 나중에 도로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면 또 올라올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전에 생각해보시면 포스코가 지금은 좋지만 포스코가 옛날에 11년 동안 내리빠졌습니다.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게 대형주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ROE 테마 이렇게 해서 지금 PBR 테마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이제 지주사들.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주사는 0.5백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주사의 디스카운트를 개척할 만한 정책과 회사들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단답으로만? 일본이랑 미국은 더블 카운팅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주사 지금은 챙길 때 정의사님도 공감하시나요? 지금 저 PBR주 안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유통, 이마트 중심으로의 급등세 그다음 화학, 자동차 오늘도 자동차가 가지만 금융 지주사와 함께 생명, 손보사 브리핑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들 종목들 거의 상한가까지 가거든요. 지금 끝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그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는 쪽 옥석 가리기는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힌트까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짧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이건희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도 단계라고 봅니다. 쉽지 않다. 조금 전에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과는 다르잖아요.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일본은 금투세가 없잖아요. 하나 그것만 예를 들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제도 또 N화 약세가 2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정도 그렇죠. 미국에서 눈 감아주면서 갔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본으로 어쨌든 일본처럼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정부에서 지금 금투세가 2년 유의가 돼 있잖아요. 폐지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부의 정책적으로 금투세가 폐지가 되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결국 저 PBR주가 가려면 이건 대표님들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현금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예를 들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온다. 인텍시장의 실적이 잘 나온다. 이러면 상당히 많이 주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성장하면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단순히 배당을 만들어서만 반응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지금의 PBR이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겠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조건들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에 왔던 기업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곤이 대표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테마로 끝날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참 좌절스러운 시장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라는 시각들도 존재하는 가운데 두 분의 시각은 지금 공감대를 이루면서 현재는 챙겨야 될 때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 흐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결국은 그 배당 재원이 누군데 이익이 좋아야지 라는 말씀을 두 분도 하셨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오늘보다 더 가냐라는 측면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섹터 자동차와 함께 지금 막판에 일어서고 있는 전기차도 살짝 여쭤볼게요. 먼저 현대차입니다. 오늘 기아한테 눌린 현대차가 자존심 제대로 다시 한번 피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주주 환원책의 중심인 기아 현대차도 통큰배당 이어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두 기업의 재평가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지 이건희 대표님 일단 지금 보면 ROE가 높은 회사는 기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보면 ROE를 가장 중시 여기는데 현대차보다 ROE가 높기 때문에 기아로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어제 더 시총의 역전 현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가 그렇다 보면 ROE가 낮냐 뭐 낮지는 않습니다. 기아보다 좀 낮은 거죠. 그런데 현대차는 또 어디가 좋아하냐면 연기금이 좋아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를 지배하는 것은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회사는 또 어디일까요?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회사가 지금 기아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네. 기아를 또 지배하는 것은 기아를 지배하는 것은 또 현대차죠. 이게 돌려있습니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실적 구조를 보면 기아가 차를 만들면 엔진 갖다 써야 되죠. 다 현대차 라이센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가 차가 잘 팔리면 현대차에게 돈을 줘야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기아보다는 현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단순히 ROE나 이런 거 영업이익률 개선서를 보면 숫자는 기아가 조금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기아에 좀 몰리는 현상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시총을 유지하면서 갈 걸로 보고 있는데 상단은 더 열려요? 상단은 더 열려있죠. 워낙 저평가되어 있죠. 지금 사실은 현대 기아는 밸류 재평가만 받아도 저는 현대차는 30만 원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20, 30%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기아 10만 6,800원의 신고가 그리고 현대차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키 맞추기 같이 이어질 거다. 지금 현대차는 2023년 5월에 고점 21만 원까지 거의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주도 뒤따라 갈까? 보니까 부품주들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따라 갈 수 있을까요? PBR 0.5배 미만인 회사들이 완성차의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ROE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데 이 키 맞추기 논리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대표님 충분히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가능하다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품주들도? 부품주가 지금 오르는 건 PBR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떤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저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낙수 효과?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현대차가 눈높이에 마맞히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잘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과 연관시켜서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뒤늦게 못 간 부분들이 있고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에 플러스해가지고 주가 위치가 상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PBR의 이익이 나온 것도 결국에는 주가 위치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가 상승한 만큼 봤을 때 위치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나오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뒤늦게 낙수 효과가 이쪽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PBR 쪽이라기보다는 실적 효과가 이쪽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뒤늦게 반영이 된다라고 봐요. 실내로 아시겠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부품주가 이렇게 많이 안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 타이어가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실적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장제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PBR보다는 실적 때문에 낙수 효과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PHA도 0.28배다. 한국앤컴퍼니도 0.4배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싼 종목들 찾기 바쁘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낙수 효과 이제 뒤따라간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2차전지 에코프로 6%, BM 7%의 급등세, 에코프로 머티는 14%, 이쪽은 신규 상장주의 어떤 테마로 봐야 하는 건지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요. 오전에 SK네트워크 역시 14%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가 올라오는 이유, 성장주 아직 기회 있다고 보시는지 더불어서 이건희 대표님 오늘 SK네트워크가 AI 기업 끌어안아선가 아니면 충전과 관련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 정책 기대감인가 아니면 상사, 싸다, 어떤 거로 해석해야 되는지 두 가지 같이 여쭤볼게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이제 SK네트워크가 올라온 거는 저는 SK네트워크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잘 벌어야 되죠. SK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보면 올해도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로 보는데 작년 1,500억보다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한 500억 이상, 600억 가까이 더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하는 게 맞는데 내년에도 그럼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양매직 인수해서 SK매직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말이 이제 상사주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사 관련된 매출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대부분 지금 보면 SK매직이라든지 SK렌터카 이쪽에 렌탈주, 휴대폰 유통, 그다음에 화학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 중에 충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상승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는 가능하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오는 부분도 성장주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신다면? 자동차 업종이 돌아선다는 것은 전방 산업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 그러면 2차 전지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도 단기 반등 앞으로 이제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걸로 보면 이제 저가 매수가 슬슬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된 것 같다. 좋습니다.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정태근 이사 이건희 대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